안녕하세요. 트레이닝 포리닝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미 영상만 봐도 오랜 기간 동안 버디빌딩을 좋아했던 팬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했던 빅터 마르티네즈라는 선수입니다. 영상을 보자마자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그의 아름다운 근육의 곡성과 정확하게 잘 갈라져 있는 근육의 분리도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의 보디빌딩 커리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뽑는 그의 최고의 모습이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즉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저트포이가 보더라도 너무나 완벽한 그의 근육의 모양과 쉐입, 컨디셔닝, 이 3박자의 눈길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175cm 정도 되는 빅터 마르티네즈의 시합 체중은 108에서 110kg 정도 되었습니다. 자, 당시에 미스터 올림피아의 챔피언은 제이커틀러였습니다. 영상의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06년도에 제이커틀러는 드디어 로니 콜먼을 상대로 우승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이커틀러는 영상 속에 보시는 빅터 마르티네즈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2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랫동안 바디빌딩을 좋아했던 보디빌딩 팬들이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판정 논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회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빅터 마르티네즈는 2005년도 때부터 차근차근히 바디빌딩계에서 자리를 입증해온 신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추세였죠. 그리고 제이커틀러는 오랜 기간 동안 로니 콜먼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무지막지한 양의 근육의 사이즈를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이커틀러는 2006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컨디셔닝과 근육의 볼륨감을 잃은 층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향세를 타고 있던 제이커틀러는 본인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은 빅터 마르티네즈와 만나게 됩니다. 사진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탑4의 사진입니다. 좌측부터 제이커틀러, 로니 콜먼, 빅터 마르티네즈, 덱서 잭슨입니다. 4명 모두 훌륭한 쉐입을 갖고 있지만 중앙에 보이시는 빅터 마르티네즈의 아름다운 엑스프레임과 이두근의 볼륨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덱서 잭슨 역시 훌륭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작년 탑2를 겨뤘던 제이커틀러와 로니 콜먼의 코어 부분이 희미하게 근육의 선명도가 떨어져 보이는 게 확연히 눈에 띕니다. 다음 레스프레드 포즈에서는 제이커틀러의 좌우 불균형인 하체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제이커틀러가 작년에 보여줬던 거대한 사이즈는 온데간데 없고 볼륨감이 많이 빠진 제이커틀러의 모습입니다. 그의 강점인 하체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탑4 중 가장 분리도와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건 착시현상일까요?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탑4 중 유일하게 제이커틀러의 둔근과 햄스트링, 앞다리의 분리도가 측면에서 가장 희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체의 볼륨감에서 빅터 마르티네즈나 덱스 덱스는 로니 콜먼보다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제이커틀러의 모습이죠. 이 포즈에서는 측면 근육의 분리도와 볼륨감, 사이즈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빅터 마르티네즈가 가장 훌륭해 보입니다. 다음은 버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백더블 마이세스 포즈입니다. 제이커틀러의 햄스트링은 분명 훌륭함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둔근과 햄스트링 근육의 분리도가 살짝 희미한 것이 그의 흠으로 작용하고 있죠. 반면 로니 콜먼들의 둔근과 햄스트링은 과거의 전성기 시절과는 많이 멀어진 모습이죠. 오히려 이 포즈에서는 빅터 마르티네즈가 근육의 너비나 둥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가장 훌륭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이커틀러의 등은 탑보중 가장 두꺼운 등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하부쪽에 있는 주름이 제이커틀러가 컨디셔닝에 실패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트라이섹스 포즈에서는 로니 콜먼네의 상태를 제대로 관측할 수는 없지만 영상에 보시다시피 제이커틀러와 대비할 수 있는 사이즈를 갖춘 빅터 마르티네즈가 덱스 덱스 덱슨보다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이커틀러가 갖추고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컨디셔닝의 수준이 제이커틀러보다 더욱 깔끔한 빅터 마르티네즈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간단한 비교 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제이커틀러는 100%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마르티네즈는 제이커틀러를 충분히 압박할 만큼 훌륭한 모습이었죠. 올림피아는 제이커틀러의 타이틀을 지켜주고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트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